안녕하세요. 오늘은 500년 전에 리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피렌체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림 경합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피렌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94년 피렌체에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 세력 사보나룰라가 등장했고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고 사보나룰라 중심으로 한 공화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그의 신권 정치에 피렌체 시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를 잃었고 결국 반대 세력과 로마 교양에 의해서 1498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소대리니 중심의 공화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소대리니는 1504년 피렌체 백교궁 아내 회의실 살라 신케첸토라 부르고 우리말로 500인의 방이라 하는 이곳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피렌체 최고 예술가 리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일단 두 분을 소개하면 리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1504년 52세였고 1452년에 태어납니다. 화가이면서 과학자였고 외모는 헌칠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원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그 당시가 모나리자를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 1504년 29세였고 1475년에 태어났습니다. 조각가이면서 화가였고 독선적 성격 때문에 칭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서 작업하는 걸 좋아했고 제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상을 완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리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려야 할 벽화는 가로 20m 세로 8m 달하는 큰 크기였습니다. 이 소식에 미켈란젤로는 매우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 다빈치상을 의뢰한 금액보다 다빈치에게 벽화를 의뢰한 금액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프렌치 공화장 정부는 총사 벽화를 2년 안에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다빈치에게 1만 플로린을 약속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정부관리인 소 대리인을 찾아가 자기에게도 벽화를 맡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다빈치가 맡은 벽 바로 맞은 빈 벽에다 프레스코화를 그릴 수 있는 계약을 따냅니다. 이때 정부가 미켈란젤로에게 약속한 보수는 다빈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00프론이었지만 미켈란젤로는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빈치보다 멋진 작품을 그린다면 정부의 처우도 달라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안개아리 전투를,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주제로 그리게 됩니다. 과거 피렌체가 주변 공국들과 전투하여 승리로 입군 전투였습니다. 다빈치에게 안개아리 전투를 요청한 것은 마키아벨리였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피렌체 정부에서 국방과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501년과 1502년에 체사레 보르자를 방문합니다. 보르자의 군사 군문이었던 다빈치를 만나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비록 긴장관계였지만 보르자의 리더십과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체 군사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1440년 안개아리에서 벌어진 피렌체 밀라노 사이의 전투였습니다. 4시간에 걸쳐 수천명이 맞붙었지만 전투 끝에 피렌체가 승리는 하지만 전사자는 양쪽 군사 모두 합하여 말에서 떨어진 군사 한명이었습니다. 용병으로 구성된 양층 군대가 싸우는 신용만 하고 밀라노 군사들이 물러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안개아리 전투는 용병의 피해를 알려주기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 주제를 다빈체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피렌체 지도층은 자체 군사 만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병제도는 상당히 큰 금액을 용병들에게 지불하는데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이율 연 10%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고 부자들은 이 국채를 구입해 짝짤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미켈란젤러에게 카시나 전투를 그리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러가 그릴 그림의 크기는 가로 17.5m, 세로 7m 크기입니다. 카시나의 전투는 과거 1364년 피렌체가 피사를 굴복시킨 전투였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피렌체 군은 더유를 식히기 위해 목격 중이었습니다. 이때 적의 공격을 날리는 경보가 울렸고 병사들은 허겁지겁 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보는 병사들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령관의 거짓정보였습니다. 거짓정보인 줄 모르고 전논을 가다듬고 전투태세에 임했는데 때마침 피사반란군이 쳐들어왔고 피렌체 군은 무사히 피사를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피렌체 군대는 용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봉은 군기가 흐트러져 제대로 전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카시나 전투는 좋은 반박 사례가 되었습니다. 피렌체 정부는 전쟁에서 싸우는 멋진 피렌체 군사를 생각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목욕하고 나오는 피렌체 군사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자 했습니다. 용봉의 폐해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그림이 나란히 그려지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은 허무화가 끝나게 맙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첨의 부름을 받고 로마 교황님 무덤 제작하기 위해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형씨 밀라노 공국의 부름을 받고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이 두 거장의 맞대결이 중도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방치가 됩니다. 결국 누가 더 잘 그렸는지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이래 최고의 화가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만으로 흥미를 자아냅니다. 훗날 프랑드로 화가 루벤스가 피렌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는 이 방에 들려서 다빈치 그림 모작을 남겼고 다빈치가 남긴 습작에 있어서 당시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또한 훼손되기 전 미켈란젤로 조수겸 제자 상갈로가 모작을 하여 그림을 남겨서 또한 어떤 그림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1512년 피렌체에 들어와 정권을 잡았고 세월이 지나 1563년 미켈란젤로 제자 조르조 바사리에게 의뢰하여 이곳에 새로운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아쉽게도 미켈란젤로 그림은 훼손이 되었고 다빈치 그림이 남아있어서 바사리는 다빈치 그림을 훼손하지 않고 가벽을 하나 더 세운 다음 그곳에 마르시아노 전투 벽과 그림을 그려넣습니다. 자기 그림에다가 안쪽에 다빈치 그림이 있다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바사리 그림을 훼손해야 하니 아직 복원작업 결론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화가 리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